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의 F71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사실 익스펜시스에서 빌려왔는데 소니 엑스페리아 XZ2 프리미엄이에요 아 사실 엑스페리아 XZ2나 XZ2 컴팩트 같은 경우에는 MWC에서도 간단하게 찍어서 보여드렸지만 XZ2 프리미엄은 다른 프리미엄 시리즈처럼 4K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세 번째요 G5 프리미엄 XZ2 프리미엄 그렇게 세 번째 모델이 됩니다 패키징은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특이하진 않아요 색깔은 두 개 크롬 블랙과 크롬 실버인데 얘는 크롬 블랙입니다 본체가 이렇게 있고 소니는 구성품이 항상 뭐 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여기에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손에 뭐 스티커 같은 거 안 넣어줘요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에 USB-C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이어폰 그 이어팁 여분 두 쌍과 한 쌍은 여기에 미리 끼워져 있고 이거 이것도 3.5mm 이어폰증을 주는데 이건 뭐지? 그리고 3.5mm 이어폰을 변환에 쓰는 이것이 있군요 저는 사실 기계에 타입 C가 있으면 타입 C 이어폰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기계에서 쓰는 것 때문에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그건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성의가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전기는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제품 그러니까 5V에 2.7A, 9V에 1.8A, 12V에 1.35A를 지원하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전면에 보호필름을 떼면서 설명을 드리면 5.8인치의 4K 디스플레이요 XZ2나 XZ2 컴팩트와는 다르게 18.9가 아니라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리시버 있고 13MP 전면 카메라 그리고 밑에 버튼은 없어요 소프트키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키, 볼륨키 그리고 여기 반시어터 지원하는 카메라키가 다른 소니 스마트폰처럼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위쪽에 심카드 트레이가 있는데 심카드 트레이가 그냥 손으로 열린... 오 오케이 그냥 손으로 열리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어서 심카드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나 두번째 심카드를 쓸 수 있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아래쪽에는 USB Type-C 포트와 마이크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여기에 듀얼 카메라가 있어요 사실 XZ2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에 대해서 특히 뒷면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은데 XZ2나 XZ2 컴팩트는 사실 실물로 만져봤을 때 저는 크게 디자인이 많이 못생기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뒤쪽에 지문인식 센서 위치가 좀 아스트랄일 뿐이지 근데 XZ2 프리미엄은 뒷면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디자인이 조금 더 일반인의 취향과는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쪽에 NFC가 있고 여기에 무선 충전, 고속 무선 충전 지원을 하고요 지문인식 센서가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리고 듀얼 카메라 19MP과 12MP 카메라예요 F1.8의 RGB와 F1.6의 모노크론 카메라인데 얘는 ISO가 사진 촬영할때는 51200까지 올라가고 5축 EIS 들어가 있고 IR 화이트 밸런스, 960프레임, 슈퍼 슬로우 모션, HDR 촬영 뭐 고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뒷면 재질은 강화유리고 Xperia 로고까지 사실 이게 다른 것보다 좀 두꺼워요 11.3mm인가 그러고 상당히 무겁죠? 236g 써봐야 알겠지만 평범한 무게는 아니에요 부팅이 완료됐으니까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한국어 한국어 아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한국어로 설정 설정을 완료하고 메인화면으로 들어왔어요 런처는 이렇게 생겼고 사실 소니의 소프트웨어는 구글 순정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뭐 요목조목 써보면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여하튼 기본 인터페이스는 요렇게 생겼어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8.0이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은 색영역 요게 전문가, 표준, 그리고 최고로 생생한 모드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 조절 있고 비디오 이미지 향상 요 Xreality for Mobile 엔진이 들어가 있고 XJ2에도 들어갔지만 다이나믹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음악을 들을 때나 영상을 볼 때 진동이 붕붕붕붕 같이 울린다 뭐 고런 기능 그리고 당연히 전면에 스테레오 스피커 들어가 있고 IP68 방수방진 되고요 기본 사양은 최신폰답게 XJ4 845 옥타코어의 6GB 램 그리고 64GB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 가능하고 배터리는 3540mAh 카메라 실행은 요렇게 카메라 반 셔터키를 길게 누르면 되고 요렇게 생겨서 요 스톡모드에 들어가면은 듀얼 카메라를 껐다가 켰다가 요렇게 해서 뭐 인물모드나 초고감도 영상 촬영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제가 직접 찍어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출시 국가마다 다르지만 꽤 비쌉니다 제일 사는 홍콩도 98만원 정도 하고 비싼데는 뭐 100만원 넘어가는데도 제법 있더라고요 여하튼 요거는 제가 리퓨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빌려온 거여가지고 제가 가능하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그게 어려우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궁금하신 점을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HDR UH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엑스페리아 XT2 프리미엄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